네 뉴스타 부동산의 남분기 회장이 미주 한인회 총련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분기 회장은 현재 분열되어 있는 미주 총련을 우선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들이 겪고 있는 모순된 한국국저법 조항을 바꾸는데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공략을 내걸었습니다. 전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변화이고 바꿀 수 있는 존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간 수백 명이 이르는 회원들로부터 총련 위장회복과 복적의 재정립을 위해 다시 출마할 것을 반강제되긴 본면도 받았습니다. 미주 총련 회장선거는 오는 5월 1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미주 총련회